안녕하세요. 각자의 사정에서 히트작으로 데뷔했지만 지금은 슬럼프에 빠진 영어감독 하현우 역을 맡은 한정환입니다. 각자의 사정에서 첫사람의 상처를 웹소설로서 대박이 난 작가 성우재 역을 맡은 강준규입니다. 몇 년 만에 공백 끝에 다시 만난 두 친구의 재회를 담고 있는 이 로맨스는 결국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네, 두 사람의 결말이 궁금해질 각자의 사정은 1월 19일 목요일 오후 12시에 헤블리에서 처음으로 릴리즈 되니까요. 절대 놓치지 마세요. 그럼 1월에 만나요. 안녕.